지금은 식사 중 식사하는 존재들 어미개 칠봉이 오른쪽입니다. 새끼개 팔봉이 왼쪽입니다. 새끼라고 해봐야 덩치가 똑같아요. 어미개랑 새끼개가 덩치랑 똑같습니다. 지금은 기회당 동물가족이 식사 중입니다. 오늘은 4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오후 6시가 넘었고요. 오늘은 이른 아침에 나그네가 여기 섰을 때 빗방울이 그야말로 한두 방울 셀 수 있을 정도로 빗방울이 떨어졌는데요. 그 여파로 말미 아마 종률, 종률 비가 마치 오려는 양, 나그네가 달밤 말레이에 있을 때 진종일, 낮 동안 오늘의 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하산을 앞둔 그 시각에 서쪽 하늘에 해가 넘어가는 서쪽 하늘에 구름이 조금 거치면서 전영 노을이 생겼습니다. 나그네가 말을 할 때마다 전영 노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영 노을이라고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여기 영사농이 있는데요. 이것은 본디 나그네가 비해당 생활을 하기 전에 본디 여기에 먼저 살던 사람이 시몬됐습니다. 단풍나무인데요. 자세히 보면 지금 단풍나무꽃입니다. 단풍나무꽃은 나무에 비해 워낙 자잘했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요거는 떨어져서 아마 몇 년 되었을 겁니다. 여기에 여기에 보면 안동소주경이 하나 있고요. 이쪽에도 술병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비해당 막내동생 영진이가 작년에 가져온 것인데요. 아 여기 우산나물이 요것이 우산나물입니다. 그런데 우산 치고는 갈기갈기 찢어진 우산인데요. 우산대가 보일 겁니다. 우산나물 이거 꽤 맛있습니다. 이걸 먹어본 사람은 그 맛을 알 겁니다. 저거 나그네가 번식하려고 원래 여기 의성 의성에서 우산나물이 있는 곳을 아직 나그네가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그럼 저건 어디서 왔을까요? 청송해서 가져왔습니다. 나그네가 예전에 청송생 왔을 때 거기서 몇 삶을 가져와서 심었는데 제대로 번식이 안되고 이제 구름이 조금씩 벗겨지면서 아침 나절에 한두방울 빗방울이 떨어지던 그 내내 낮 동안에 날씨가 지금 조금씩 거치고 있습니다. 왼쪽 단풍나물이고요. 이제 오른쪽 단풍나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싱싱하게 잘 자란 것은 원추리이고요. 원추리 사이에 원추리 사이에 둥글레가 이렇게 못을 피웠는데요. 이 둥글레 꽃 보려면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삭을 제끼기 전에는 모두 꽃이 이렇게 아래로 향하고 있어서 암술과 수술을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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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